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윤호종 위원장과 민주당이 전례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오늘 법사위에서 또다시 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월요일 법사위 전체외에서 대체 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고 의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방적으로 구체적 협의 절차 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느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국회법 58조 1항을 덜먹이면서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고 하는데 국회법 58조 2항에는 안건심사는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체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 토론은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그걸 따지니 이제 또 찬반토론을 한다고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월요일날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윤호중 위원장이 분명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위원회에 구성 협의를 할 테니 그 시간만큼 정회를 해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정회를 해야 하냐면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을 했고 소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회에서 논의를 할 대상이 안건이 아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구성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전체회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 혼란, 대혼란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이 법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또 시행을 하더라도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시범 실시해보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국으로 확대할 건지 아니면 바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건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대책 쏟아낼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요동을 치고 집값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또다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그간 22번의 대책과 똑같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에 넘겨서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것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체 회장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모호한 발언 장밋빛 기대치 그 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진입니다. 우선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국회에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약속한 것을 오늘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장석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부터 싫어하는 큰 목소리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절박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왜냐 어제 국토위나 기재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점이 오전 8시 39분입니다. 네 법안 소위도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처리일과 처리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구성이라든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간대별로 전부 다 사진을 캡처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 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이것은 오전 9시 56분 왜 9시 56분에 찍었느냐 법사위 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라고 돼 있습니다. 네 검토까지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심사보고서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심사를 못 했으니까 못 적은 겁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총회에서 김도욱 간사가 말씀하시고 나서 상황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오전 10시 11분 그러니까 법사위 개최하자마자죠 처리일과 처리 결과를 지워버렸습니다. 당당하다면 과연 이것을 공백으로 지워놨을까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윤호중 위원장과 그리고 원내 행정실 쪽에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오늘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7개 법안만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안정보시스템의 어떤 오류일까요? 너무나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목 잡지 않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 7.10 전월세 대책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아파트값 1억에서 3억 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비강남 소용없이, 구분 없이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되고 중산층은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뭔가 핑크빛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허구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수진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9분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한반영 폐기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소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법사위원장이 여타 법안들은 대안으로 대체해서 위원의 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의사봉을 쳐야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러한 결론이 날지 안 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8시 39분에 이미 백혜련 의원 안이 대한반영 폐기되었다고 입력이 된 것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즉 토론을 빙자하여 형식적 결차를 거친 후에 바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그게 반영된 것이 지금 오늘 조수진 의원께서 발견한 이 의안정보시스템의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또 전문위원실 관련자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지금 고발 조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